영화는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는 윌이 아주 덤덤하게 이혼 서류를 받아들고는 사랑하는 딸 마야를 데리러 학교에 가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가 학교에 도착해보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단체 멘붕으로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아마도 윌은 이미 이혼 전에 아내와는 별거 중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집요하게 엄마 얘기를 해달라는 마야에게 결국 윌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하지만 대신 모두 가명을 써서 누가 진짜 엄마인지 맞춰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여자는 그의 첫사랑 에밀리입니다. 하지만 정치인이 되겠다는 꿈을 위해 그가 뉴욕으로 떠나면서 에밀리와는 멀리 떨어져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에밀리의 친구 서머에게 전해줄 어떤 물건 하나를 받아들고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방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거란 생각과는 다르게 그는 여기서 잡일이나 하는 신세였고 그는 그렇게 일명 슈즈맨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그의 두 번째 여자이자 일명 카피걸로 불리는 에이프리를 만납니다. 며칠 후 일은 에밀리가 전해주라는 물건을 몰래 한번 뜯어보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서머의 성생활이 아주 적나라하게 적혀있는 그는 그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게 좋은 일이야! 안녕! 너는 서머의 성생활인가요? 네, 나는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다음날 바로 서머의 집을 찾아간 윌. 이때 눈앞에 나타난 매력적인 여자가 바로 그의 마지막 세 번째 여자 서머였고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그녀의 남자친구이자 지도 교수입니다. 참고로 그녀는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으며 그녀의 남자친구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렇게 윌은 아주 강렬했던 서머와의 첫 만남을 뒤로 한 채 다시 일에 열중하는데 이때 드디어 꽤 중요한 일을 맡게 되며 개인 자리까지 생깁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그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잘 처리해서 드디어 윌은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한편 이때 윌은 우연히 만난 에이프리와 누구 담배가 더 빨리 타는지 내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도 또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서 일단 아직까진 누가 마야의 엄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이 생일이지만 남자친구한테 바람맞았다는 그녀의 부탁으로 윌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알고보니 윌은 조만간 에밀리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준비 중이었고 물론 연습이지만 이때 에이프릴은 그에게 청혼을 받습니다. 한편 에이프릴은 사고로 돌아가신 아빠의 마지막 선물이자 유품이나 다름없는 책을 잃어버려 늘 중고서점이 보이면 꼭 이 책을 사는 습관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 책에는 아버지가 적어준 글귀가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때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결국 사고를 치고 말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 정신을 차린 윌은 그녀를 밀어냅니다. 이 책은 그녀를ips고 이 책은 그녀를ends 합니다. 아무튼 큰 위기를 넘긴 윌은 다시 마음을 잡고 에밀리에게 프로포즈를 하는데 어이없게도 에밀리에게 다른 남자가 생기면서 윌은 그녀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별을 맞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러 선거에서 승리한 윌과 팀원들은 홍보 회사를 차렸고 한편 에이프릴은 그렇게 바라던 세계 여행을 떠나면서 윌이랑은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 마치 운명처럼 우연히 써머를 다시 만나게 되고 이번에야말로 두 명 모두 애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윌은 자신이 담당한 후보의 기사를 서머에게 부탁하고 또 그녀도 완벽하게 글을 써내면서 그렇게 급격하게 가까워진 둘은 결국 사랑에 빠집니다. 그렇게 정말 말 그대로 서머와의 사랑이 끝나기 전에 돌아온 에이프릴은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과 함께 그에게 고백하는데 이쯤 되니 정말 사랑은 상대보단 어쩌면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는 그녀는 누군가의 말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 이때 서머는 이번에 새로 쓴 기사를 보여주는데 그녀는 후보자의 오래전 불법 행위들을 폭로하는 기사를 썼고 무엇보다 자신의 신념이 우선인 그녀는 이미 기사를 내버렸습니다. 그렇게 윌은 결국 친구도 직장도 그리고 사랑까지 모두 잃고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냅니다. 한편 많은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윌을 찾아주고 그의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에이프릴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잔뜩 술에 취한 윌이 그녀에게 할 말이 있어 보이는데 하지만 이미 타이밍이 한 번 엇갈렸고 지금도 엇갈려 있는 둘은 서로 괜히 상처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연히 윌은 에이프릴이 그렇게 찾던 그 책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그는 곧장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 에이프릴의 집을 찾아가는데 그녀가 지금 남자친구와 같이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윌은 깊은 고민 끝에 결국 책을 전하지 못하고 돌아섭니다. 이때 우연히 다시 만난 서머는 현재 임신 중이지만 남편과는 이혼한 상태로 그녀는 꼭 와달라는 말과 함께 며칠 후 있을 파티에 윌을 초대합니다. 한편 이때 윌은 이 이야기의 끝이 해피엔딩이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현재 윌이 이혼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머가 윌을 파티에 초대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멀리 돌고 돌아 다시 만난 둘은 이때부터 새 출발을 시작했고 그러니까 마야의 진짜 엄마는 에밀리였습니다. 물론 지금 윌과 에밀리는 헤어졌지만 그가 이전에 말했던 해피엔딩의 의미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야의 엄마를 찾는 것까지 성공했지만 아직 윌의 이야기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서 에이프릴을 찾아간 윌은 그때 전하지 못한 책을 건네는데 이렇게 소중한 아버지의 유품을 어이없는 이유로 바로 주지 못했다고 하니 에이프릴은 다시 한번 그에게 실망합니다. 이때 아빠의 행복을 바라는 마야의 말에 힘을 얻은 윌은 다시 한번 에이프릴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윌은 그때 책을 전해주지 못한 진짜 이유를 말하며 결국엔 마야로 인해 진짜 자신의 사랑과 행복을 찾는 그야말로 모두에게 해피엔딩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운명과 인연 그리고 사랑과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으로 떠나가는 사람을 억지로 잡을 수 없고 또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다가오는 사랑 또한 막을 수 없듯이 그때그때 변하는 감정들이 계속 엇갈리며 사랑이 참 쉽지 않음을 어쩌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정서와는 조금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아무튼 정말 멋진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와 함께 나름 엄마가 누군지 추리해보는 재미도 있었던 몰입감 좋은 영화로 기회가 되실 때 풀버전으로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